이 제품은 진맛 쑥떡 쑥 인절미 식사 대용 제품으로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쑥 특유의 향과 콩가루의 조화로운 조합이 매력적이며 쑥떡을 좋아하지 않던 분들도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냉동 상태에서 해동 후에도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여 언제든지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콩가루 양이 적지만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하여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진한 쑥향과 찹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한 끼 식사로도 안성맞춤이며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정성 가득한 제조 과정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쑥떡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함께 즐기는 쑥떡의 특별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이 제품은 국내산 찹쌀을 사용하여 직접 끓여 만든 깔끔하고 담백한 저당 통팥 앙금을 자랑합니다. 최상급 팥과 찹쌀을 사용하여 품질이 우수하며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냉동 상태로 제공되어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꺼내놓으면 즉시 녹아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쑥향과 팥의 적절한 조화로 맛 또한 탁월하며 달지 않은 단맛이 일품입니다. 개별 포장이 없어도 편리하게 보관하고 드실 수 있으며 건강식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제품입니다. 콩가루와 쑥맛이 연하게 나와 어르신들도 즐기기에 적합하며 가격 대비 푸짐한 양과 훌륭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떡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좋은 떡집 당일 생산 제주 해풍 쑥 인절미 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 포장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또한 제주 쑥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향긋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첨가물이 없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찰지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당일 생산되어 신선하며 콩가루와 함께 제공되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 상태로 신선하게 배송되어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떡집 당일 생산 제주 해풍 쑥 인절미 제품을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진맛 쑥 떡, 쑥 인절미 식사 대용 3kg 콩가루 포함으로 쑥 특유의 향과 찹쌀의 쫄깃함이 조화로운 제품입니다. 이 떡은 쑥의 진한 향과 콩가루의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져 한입 베어 먹을 때마다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냉동 상태로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며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제조 당일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콩가루 양이 풍부하여 콩가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진한 쑥향과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품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진한 쑥향과 찹쌀의 부드러운 식감은